가수 임영웅의 다채로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광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임영웅은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이웨어 브랜드 키싱하트와 함께한 안경세트 광고 촬영 스케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안경을 착용하고 콘셉트에 맞게 촬영에 임하는 임영웅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임영웅은 지적인 면모가 묻어나는 모습부터 마치 80년대 루아르 영화 주인공을 보는 듯한 모습 귀여움이 느껴지는 소년 같은 모습 카리스마 넘치는 터프가이다운 모습 등 안경을 통해 다채로운 코디를 선보이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안경웅 너무 멋져 안경도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린다 섹시와 선함이 공존하는 우리 인모델님 등의 댓글을 달며 임영웅의 독보적인 콘셉트 소화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한편 키싱하트는 소비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건행세트와 바램세트로 구성된 임영웅 안경세트 사전 예약을 2주 연장해 오는 27일까지 예약 판매를 진행 중입니다. 임영웅이 디자인까지 직접 참여한 이번 상품은 사전 예약 첫째 날부터 접속자가 폭주해 판매 사이트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였습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 CBC CBC